여러분 여러분 창의하십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되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성도를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성도님은 법적 자윤인입니다. 여러분은 법적으로 자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들 읽어드린 말씀과죠. 완전 해방된 인생이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66권 말씀 어느 것 하나도 소용하지 않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구원의 문제, 구원의 문제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선물로 그냥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이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한 구절로 정의를 내려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교회 단위에서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성경 66권의 요절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는다. 천주교 포함해서 많은 기독교 안에 이단 종파들, 수많은 종파들이 그저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천주교는 더 강하게 해요.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은 엄청난 저주다. 이 요한복음 3장의 심절을 완전히 반박하는 그런 이단들이 기독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예수밖에도 구원이다. WCC. 그러니까 이 토합적 순복음 포함해서 WCC 소속된 사람 예수밖에도 구원이다. 예수말고도 모든 종교도 구원받는다.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 기독교 안에 있다고. 예수 외에는 영생 없습니다. 예수만 구원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이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상벽을 이루는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가장 중요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이 성경이 다 불타서 없어진다 해도 로마서 8장만 있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중요한 말씀이요. 무슨 말이냐. 영적 해방 선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해방 선언.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주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승리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완전 그야말로 시원한 흰 사이다 같이 시원하게 모든 묵은 체중을 완전히 그렇게 내려가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오늘 제목이 뭡니까? 완전 해방된 인생이 됩니다. 아멘. 이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완전 여러분은 자유한 인생이에요. 묶이지 마세요. 뭔가 잡힌 것처럼 뭔가 불안해가지고 그렇게 살면 다 속은 거예요. 오늘 예배 한 번 통해서 인생 확 전환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완전 자유한 인생이라니까요. 완전 해방된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요. 예수 믿는 이유가 그것이라고요. 그렇다면 나 안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거라고요. 유명한 강의 설교가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8장 말씀을 가장 감동된 장이라고 그랬어요. 가장 감동된 장이다. 로마서 8장이 뭘 말하냐. 정제는 없다. 여기서 시작합니다. 정제는 없다라고 시작을 하면서 끊을 수 없다. 분리가 없다. 그렇게 마무리되는 가장 감동된 장이다. 그렇게 말씀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삶이 뭐요. 완전히 보장된 삶이란 것입니다. 불신자하고 달라요. 완전히 보장된 삶이라고. 아멘. 아멘. 여기서는 아멘이 크게 나와야 돼요. 아멘. 완전 보장된 삶이라는데. 아멘. 긴가민가하니까 아멘. 긴가민가하니까 눈만 둥그리고. 아멘. 자유하다. 해방됐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한마디로 딱 말하면 여러분은 죽어도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죽어도 천국. 제일 무서운 게 죽음 아니에요. 죽음을 기법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생이 보장된 신분이니까 끝난 거예요. 세상 삶에서 조그만 일 이런 일 저런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그거 뭐 그 소론 가지고 그렇게 구겨진 인생 어두운 삶을 살면 그 억울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죽음은 천국인데 뭐가 문제가 되냐고요. 특별히 신여 어르신 여러분. 맨우리가 좀 속 새긴다고 사이가 좀 습습하게 한다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의 즐거움 뺏기면 안 돼요. 죽음은 영원한 천국인데 아무 문제 될 게 없어요. 우리 영계 전 성도는 이런 확실한 축복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영적 해방 선언을 제대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눌리느냐 누리느냐 결정돼요. 신앙생활 행복합니까? 네. 무슨 직분을 맡기든지 행복합니까? 네. 감사합니까? 네. 그래야 돼요. 네. 네. 이 교회를 교척해서 이 교회를 단용하는 정목사도 누린다는데 뭐 조그만 직분을 맡다가 고민하고 짜증내고 화내고 그렇습니까? 이 쫌생이야. 뭘 일한다고? 당신이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요? 돌들러도 하나님 하신다고.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웃기지 마세요. 아이고 저분이 와서 우리 기관이한테 그런 부정적인 말 그런 부신앙증을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저의 뜻을 이루신다고. 네. 그런데 그걸 가지고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고 그러니까 이거 못 누리고 다 사단에게 다 뺏긴단 말이에요. 속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부분이요. 실제로 누리지는 만큼 누리지는 만큼 영적 성장이 일어나. 제가 오늘 지금 오후에 교사, 교육자 또 학부형 우리 서머 페스티발 여름 수련회를 바꿨어요. 서머 페스티발을 참 좋아자. 그렇게 이름을 바꾸기 더 페스티발 더 좋잖아요. 그런 축제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요. 부모가 얼마나 이 복음을 누리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의 체질이 달라지. 부모가 누리느냐 누리냐 다 보고 있거든요. 교사가 뭐 함부로 입에서 복음 말하면서도 복음 누리냐 못 누리냐 알거든요. 아이들이 안다고요. 우리 선생님은 참 복음 말하면서도 율법 체질이야 이러면 끝난 거예요. 그럼 페스티발이 안 돼요. 서머는 되는데 페스티발이 안 돼요. 영적 페스티발이 안 된다고. 우리 선생님은 참 복음적이야. 참 편해. 나의 모든 것 다 이해하고 다 받아갈 수 있어. 이게 복음 돼야 돼요. 이게 돼야 된다고요. 여러분들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늘 그렇게 여러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돼야 영적 성장이란 영적으로 성장이 아니 예수 믿은 지가 불과 몇 년 안 되는데 뭐 수십 년 믿은 사람도 더 믿음이 좋아. 더 응답받아. 더 증거 있어. 영적 성장. 영적 영향력을 삶 속에 입히는 사람들. 전도가 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에게 이 해방 선언을 선포하는 것이 뭐냐. 이런 해방이 있다. 내가 누리는 이 해방 이 자유 너도 누릴 수 있고 해방될 수 있다. 이게 전도와 선교예요. 한 사람도 데려오고 안 데려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잡혀 있잖아요. 묶여 있잖아요. 불신자의 상태 꽉 사주 팔자 운명에 잡혀 있잖아요. 귀신에게 잡혀 있잖아요. 그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전도 선교라는 용어로 선교예요. 끄집어내는 겁니다. 살려주는 겁니다. 여러분처럼 이거를 체계적으로 현장에서 잘 시스템을 화해서 전도하는 것을 캠프라 전도 캠프라 잘 시스템을 깔아서 1회 0으로 1회 승으로 다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 캠프 미리 가서 딱 그 다음에 딱 끝나고 이후 캠프 모든 시스템이 돼서 지속적으로 한 번 쓱 갔다고 쓱 고고 끝나고 그 행사 행사 전도 아니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깔아서 계속할 수 있는 이걸 전도 캠프 이 속에서 뭐합니까? 다섯 가지 말씀 운동 이걸 계속할 수 있는 시스템을 까는 겁니다. 우리 영계 성도 등을 말씀 통해서 영적으로 해방된 인생의 직복을 실제로 맛보면서 온전히 정말로 누리면서 영적 선도 주자들 다 되시길 주문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완전한 법적 해방입니다. 1절로 이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의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결코 죄인으로 고소당하지 않습니다. 왜냐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예수님이 다 갚아줬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사에 다 갚아줬어요. 누구도 고소 못합니다. 고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므로 라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바울은 이 로마설을 서면서 세 차례 크게 그렇게 굵은 핵을 끊는 시점에서 그러므로 라는 접속사를 썼어요. 그러므로 그 첫 번째가 로마서 8장 1절 1장 8절에서 3장 19절까지 유대인의 죄와 이방인의 이 죄와 온 인류의 죄를 지적을 하면서 20절에 보아서 그러므로 라는 바꿉니다. 지적하면서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어느 누구든지 율법으로서는 어렵게 될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서있어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율법 앞에서는 어려운 존재가 하나도 없고 죄인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한다. 라는 의미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입니다. 인간은 모든 죄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하라고 보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 참된 해방의 삶을 산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기는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의 법이 이 말씀을 어두운 동굴에서 마치 빠져나와서 광명한 천지를 확 그렇게 보는 영적 해방 선언 이에요. 모든 문제 죄의 문제 잡혀가지고 어둡게 어둡게 상처와 그녀몰로 분노와 많은 고통과 아픔 이게 쫙 빠져나왔어요. 참 해방 참 자유를 보게 되는 그 순간 그러므로 마지막 세 번째는 로마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오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민이라 영적 해방된 자가 어떤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밝혀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정죄라는 단어 이 말은요. 정죄의 이 판사가 이 피고에게 유죄를 선언할 때 선언한 말이에요. 정죄의 판사가 피고에게 유죄다. 그런데 정죄함이 없다. 말을 했다는 것은 뭐요. 무죄다. 라고 선언한 거예요. 판사가 정죄함이 없다. 너는 죄가 없다. 무죄로 선언한 것입니다. 정죄함이 없다. 이 말은 헬라 말라 우 카타리그마 카타크리마 우 카타그리마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카타그리마 이 말은 정죄한다는 거예요. 정죄 너 죄 있지 않냐 정죄 한다라는 뜻이고 우 카타그리마 이 말은 정죄를 해제한다. 죄 있었어. 죄 있었는데 그 죄를 해제한다. 그런 뜻이 완전 법적으로 무죄를 선언받았다. 그런 뜻이 오늘 본문 말씀 잘 인식해야 될 부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서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서도 죄를 지어요. 불신자가 똑같이. 그리고 마음껏 죄를 지어도 아무 상관없다라는 그 생각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는 영원한 지옥형벌을 받게 되는 정죄함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지옥형벌을 받게 되는 정죄함이 전혀 없다.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 다시 사망의 세계로 들어가는 법은 없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절대 정죄함이 없다는 하나님 앞에서 없는 거예요. 바울은 이 본문 통해서 이런 법적 해방을 바탕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잔인은 어떤 율법적인 율법적인 정죄 의지 속에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여기서 지금 강조하고 우리의 삶은요 우리 문화는 다 율법이에요. 거의 다 율법입니다. 틀린다. 맞다. 참 율법이에요. 이런 속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데 불신자처럼 그런데 매여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죄와 사망 제일 큰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 끝났다. 너 해방이다. 라는 이 말은 이 말은 사람들이 착각하기 때문에요. 정죄 속에 눌려 살아요. 사람들이 크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이 더 그래요. 불신자는 죄인지 안지도 몰라. 불신자는 죄를 지어도 죄인지 죄 아닌지 몰라. 저 태국 사람들 우상승배하면서도 부처 앞에 절하면서도 그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 저 일본 사람들 800만 귀신 섬겨요. 온갖 귀신 귀신이 얼마나 많으냐 일본에는 800만 귀신 섬기다 보니까 한 집에 두 명 한 집에 한 명 귀신 들리 있어요. 정신병 들리 있어요. 임현기 박진자 선교사가 거기 지금 20년째 살면서 하는 말이잖아요. 보고 있으면 하는 말이잖아요. 왜 그래요? 귀신을 하나도 많이 섬기니까 귀신 들어오는 거지. 그냐말로 끊임없이 그렇게 매여서 사는 거지요. 정제의식의 논리에 사는 삶. 지금 잘 해석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는 것은 우리가 거룩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서 완벽해서 자유 누리는 거 아니에요. 왜 자유에 되느냐 왜 해방할 수 있느냐 단지 법이 바뀌어서 그래요. 아멘 법이 바뀌어서 법이 바뀌어서 법이 달라져서 자유를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에요. 그냥 쫄쫄쫄 잘매요. 죄에 잡혀요. 죄의 저주를 받아요. 죄의 대가를 받아요. 그리고 사망 죽으면 벌벌벌 떨어요. 죄의 사망의 법에서 매여있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법이 달라져서 생명과 성의 법으로 다세신다고 아멘 생명과 성의 법으로 다세 법적으로 법이 달라져서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성의 법에 적용받는 존재로 바뀌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보고 해방된 기뻄을 가지시 바랍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내 꼬라지야 자기 저주예요. 비교의식 가지고 그렇게 불신자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독교는 더 불행하냐 양심이 있었어요. 죄 죄 성경이 교회에서 계속 일법을 때리니까 죄 죄 하니까 저는요 교회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얼마나 정지의식이 많은지 몰라요. 이 죄의식이 많아지니까 내가 먼지를 지어요.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일법을 때리니까 그냥 때리니까 모든 게 다 죄라. 죄니까 막 괴로운 거예요. 기도하면 뭐하냐 매일 샘 기도 가서 기도하니까 거의 다 회개 기도 회개 기도 참 기도하라 그러면 잘못한 거 용서 조금 더 비전 있는 기도할 시간이 없어. 회개하다가 하도 진 죄가 많아서 그러다 보면 아무 비전 있는 기도 하나도 못해. 부흥사도 1년에 두 번씩 봄 가려오면 계속 때리잡는 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진해 회개 안 하면서 막 때리잡아요. 그냥 회개하라고 지옥 형불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때리잡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정교시 더 많아요. 어슬퍼게 믿는 사람들. 율법 속에 잡혀서 이거는 불신자도 아니고 이거는 신자도 아니고 종교시황을 합니다. 기독교 율법 꽉 잡혀서 모든 자기를 율법으로 남의 율법으로 이래가지고 교회 안에서 맨날 문제투성이에요. 율법으로 잡혀서 꽉 잡혀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요 이 신앙생활을 이게 복음 속에 못 누리고 종교생활 오래 하면 얼굴이요. 딱 보면 종교로 딱 생겼어요. 종교형으로. 전혀 기쁨도 없고 소망도 희망도 생기도 없고요. 뭔가 마른 막대기 같아요. 거룩한 폼만 딱 잡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역병이 잡혀요. 이제 여러분은 해방된 기범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마란 얘기에요. 속지 마세요. 수십 년 동안 기독교 신앙생활 잘 무리했으면 예언기 안 와서 이제는 완전히 속지 마시고 완전히 해방되시기 바랍니다. 맨날 남 정지하고 남 지적이 나고 맨날 시비 나고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 그 막이 심부름이 그거다. 이게 더더구나 공짜로 주어졌단 말이에요. 공짜로 주워놓으니까 실감을 못해요. 엄청난 이 즉복을 실감을 못한다 말이에요. 3절 4절에 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이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어요. 십자가 대속. 값비싼 그 무엇으로 이룰 수 없는 엄청난 대가. 율법의 요구를 다 주었기 때문에 갚았기 때문에 자유해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그만큼 억울합니다. 복음 누리지 못하면 그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이 교회는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로 꽉 찬 것과 같다 그랬어요. 전의를 상실한 군인들 있죠. 전혀 의욕이 없어. 싸우겠다는 전혀 힘도 없어. 의욕이 없어. 상실해 그랬어요. 이런 군인들로 꽉 차있는 것과 같다. 이 교회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이 밝혔던 영적 해방 선언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정교의식 속에 그렇게 빠져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창세기 3장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갈 때도 많아요. 육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 바울도 내면에 우리처럼 그런 육신의 소욕이 있다라고 7장에서 밝혔습니다. 22절 24절에 보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 도다. 오호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 사마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오호라 이 말은요. 비참하다. 내 모습 내가 보다 비참하다. 사도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남에게 전도하는 성교사가 돼가지고 말이에요. 바울이 누구예요? 바울이. 아니 초신자도 아니고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다음으로 유명한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 이 바울이 지금 자기 자신을 보면서 나 비참하다. 왜 이렇게 육체 소육을 짜고 따라 살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끝난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연약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인하야 모든 것에 완전 자유하노라. 그래서 그러므로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지함이 없다. 재화 상황에서 끝났다. 이전에 생명과 승의 법으로 해방하였다. 아무리 반복해도 질리지 않는 이런 말씀이 반복할수록 새 힘이 솟아나. 아멘 들을수록 힘이 나요. 저는 우리 예원계 전 성도들이 이 말씀을 아침마다 묵상하면 좋겠어. 아예 암송을 해. 암송. 아예 눈 뜨자마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아멘 이렇게 눈 뜨자마자 아침마다 고백했어. 보통 문제 아니에요. 오랫동안 잡혀 살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율법 속에서 종교생활 속에서 세상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 책을 받기 힘드니까 눈만 뜰자마자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암송하세요. 아멘 신앙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자유해방돼야 다른 사람도 자유해방시켜요. 내가 잡혀있으면 다른 사람도 자꾸 잡는다니까요. 같이 죽자고 같이 망하자고 같이 불행해지자고 여러분이 요한봉원 3장 10절을 암송하듯이 로마서 8장 1절 2절을 암송하지 바랍니다. 암송해보세요. 그래서 서로 각 기관 전도별로 자 모이면 제일 먼저 할까 구역별로 모일 때 무슨 달합방 모일 때 제일 먼저 고백할까 로마서 8장 1절 1절을 암송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결코 정지함이 없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승리법이 죄와 상위의 법사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자유 놀이 하이파이밤 하고 하라고 명예수 이사석 오늘 회원을 협의한 내 분들 명단을 그러니까 안 오는 거요. 늘 여러분 영적 페스티벌 되기 바랍니다. 그래 되면요 체질이 바뀌면 집에 가서도 그렇게 되고 회사 가서도 그렇게 되고 만나는 사람이 싹 완전히 바뀌어 버려요. 생명의 승리법으로 사는 모습이 바뀌어져 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완전히 해방된 존재다. 복음으로 참 자유함을 얻은 존재감 이걸 가지고 살면 어디에 승리의 삶을 살 수 있어요. 뭐든지 어디 가든지 밝게 살 수 있어요. 이런 현장 변화의 주욕으로 멋지게 무한 도전하는 여운견 저승도 되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번째로 영을 따르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5절로 6절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바울이 불신자와 성령으로 거듭한 성도의 대조되는 삶의 모습을 언급하면서 영적 해방을 받은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1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영을 따르는 육을 따르는 삶이 아니고 영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쉽게 설명하면 성령의 사람이 돼야 된다. 본문 2절에 보면 바울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냥 해방받았다고 말하지 않고 생명과 성의의 법으로 완전히 해방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이제 뭡니까? 우리가 지배하는 삶의 원리가 달라졌다. 죄와 사임법이 아니고 생명과 성의의 법 이게 뭐예요? 생명과 성의의 법을 따른다. 이게 뭐냐고요?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 이거 받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가 예수의 믿고 영접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해 계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수 없다. 그랬어요. 성령의 안에 계신다고요. 본문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며 받는 사람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인도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고릉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고릉도교의 성도들이 이게 막 헷갈린단 말이에요. 맨날 싸우고 있고 맨날 분장하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모르냐 확인시켜주는 예수 믿는 순간에 여러분은 성령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성령 인도 받는 삶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이 인도를 받는 삶이 중요해요. 그런데 성령 인도 받자 성령 인도 받는다 이 말은 가장 많이 말을 많이 하는데 막상 성령 인도 받는 게 뭔지 물으면 몰라요. 성령 인도가 뭐예요? 성령 인도 받읍시다. 성령 인도가 뭐냐고요? 성령 인도 받는다 이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말이에요. 성령의 진리의 영 이 성령의 진리의 영이 뭐예요? 말씀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그리스도요. 아멘. 말씀이 육신이 돼요. 내가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 그리스도가 이 진리란 말이에요.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따르는 거 예수를 따르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따르는 데 어디 예수님 어디 있겠어요?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있고 오셨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7절 요한복음 16장 14절 이러면 예수님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고 계속 강조했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쉽게 설명하면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도록 인도하는 영이 성령이세요. 아멘. 그래서 말씀 따라가면 말씀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말씀 따라 안가요. 모든 것은 다 문제 생기면 자기 기분 자기 감정 자기 경험 자기 생각으로 따라가요.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감정 자기 자존심 창시삼정에 빠져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따라가는 게 아주 쉬운 말인데 아주 어려워요. 사단이 못하기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다 말씀 인도 받는다 성령 충만다 말씀 충만 이 모든 것이 가장 말씀 따라가면 말씀 지키면 되는데 이 성령 따라 산다는 삶이 살면 끝나는데 모든 게 다 응답이 다 그 속에 다 기다리고 있는데 잘 하다가 막판에 다 자빠져 제가 이거 보면요 육신의 생각으로 빠져버려요.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망한단 말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되는데 모두 육적으로 해석해. 영적으로 해석을 안 하고 육적으로 감정적으로 환경적으로 기분 따라 생명과 평안이 생명과 평안이 뭐요? 성령으로 받는 자의 특권이 특징이에요. 성령으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평안입니다. 평안. 내 영혼 평안에 아멘 내 영혼 불안에 이러면 인도 못 받는 거예요. 내 영혼 평안에 평안할 게 있습니까? 세상에 늘 불안하죠. 이놈의 세상이 불안해. 무슨 일이 언제 생길지 모르는 뉴스를 포함해서 환경을 늘 불안하게 만드니까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살아요. 특별하게 구별되게 풀뿔 가운데서도 평안했어요. 사자굴 속에서도 평안했어요. 동굴 속에서 평안했다니까요. 내 영혼은 평안이에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영적으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평안해요. 고민, 염려, 걱정, 두려움 없어요.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늘 불안하고 늘 불만이고 늘 걱정이고 늘 염려고 늘 시기하고 질투하고 육신이 눈에 보이는 서러운 인생사니까요. 성교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 평안 참 기쁨 참 감사 참 행복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응답을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 뭐요? 전도입니다. 이런 내가 누리는 이 복음 너도 좀 누려봐. 이게 전도예요. 이런 축복을 지역현장에 나누는 것이 바로 사천 말선문동이에요. 말선문동. 이번 주 토요일 날 경기도 안성에서 예원 러시아 교회와 러시아 이제 다문화 센터가 세워집니다. 이 안성 지역에는 1천여 명의 러시아 사람들이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해요. 러시아 사람들. 복음을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위해서 5년 전에 우리 스베타 목사님은 5년 전에 그곳에 가서 지속적으로 한 가정을 파고들어서 그 한 가정에 말씀을 주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그 5년 동안 계속해서 말씀도 하고 하면서 안성이 보통 뭡니까? 보통 2, 3시간 걸려요. 왔다 갔다 6시간 그거를 5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드디어 안성의 지휘교의 당이 서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다민족 지휘교의 당 1호예요. 1호 세베타 저 뭐 되겠나 싶었는데 가만하 두드리 이렇게 1호 지휘교의 당을 이렇게 드디어 이렇게 세우게 됩니다. 대단하죠? 제가 가서 이제 설리예배를 인도하게 되는데 우리 장로님들 또 많은 우리 성들 오셔서 기도해 주시고 영적 힘이 돼 주시길 바랍니다. 설립예배 교회 하나 세우는 거요. 그 뭐 지휘회든 무엇을 세우든 지휘 아니에요. 러시아 교회 러시아 교회 아멘 러시아 교회예요. 그냥 예원 지휘 아니에요. 러시아 문화센터예요. 그 하나 세워서 복음 증거하는 것이 쉬운 줄 아세요? 그리스도만 말하는데 얼마나 사단이 시기에서 얼마나 이렇게 교회 많은 전도문을 막아놨습니까? 이게 사단이 시라는 종교를 이용한 전교예요. 이거 할 건데 얼마나 사단이 역사하겠어요? 앞으로도 계속 역사하고 방해할 텐데 세우는 데까지 기적적으로 승리했습니다. 많은 갈등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마게도니아 첫성 빌리포 열리면서요. 그야말로 마게도니아 로마까지 복음의 문이 계속해서 열려갔어요. 다민족 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면서 계속해서 거기에 있는 다민족들이 살아가는 그래서 2, 3, 7 나라 응답을 받는 현장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참 자유 참 해방을 누리는 이 기쁨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에 증거하는 증인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유명한 영성 학자입니다. 브래넌 매능 이란 분이 있습니다. 브래넌 매능 이란 분이 이분은 우리나라에도 6.25때 해병대로 한국전쟁에 참여했던 분이에요. 이분은 프란세스코 수도에서 수도 수사로 들어가가지고 극률과 구제사역 극률과 구제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사역을 성공을 크게 한 것 같은데 사역은 잘했어요. 극률과 이 구제 그런데 이 사람은 어느 순간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 있어요. 신부들은 술을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자 지금도 마찬가지 신부들 알코올 중독자 치유센터가 있어요. 지금도 그런데 이 브래넌이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 되어가지고 알코올 중독자 치유센터에서 치유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재각성을 통해서 몸과 영혼이 다시 치유되는 그러한 회복이 되어졌습니다. 은혜의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이 감격을 체험해가지고 사제의 직분을 그렇게 내놓고 오직 은혜 오직 솔라그라티아 오직 믿음 솔라피데라는 두개가지고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전도자가 되어있습니다. 이분이요 불황아 같은 자기를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이렇게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는 불의 눈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렬한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불의 눈은요. 자기를 찾아오신 조건 없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 하나님의 명렬한 사랑을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명렬한 사랑이라고 고백했어요.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멈출 수 없다는 의미죠. 그 어떤 것도 망할 수 없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명렬한 사랑이 자기에 찾아왔는데 다 이겼다는 것이요. 모든 과거에 다 청산됐다는 것이요. 정말 해방됐다는 것이요. 자유했다는 것이요. 성대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명렬한 사랑으로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렬한 사랑. 강권에서 강권에서 이 자리에 앉혀놓은 원래 우리 체질이 아니요. 놀러가는 체질이요. 하나님이 강권에서 맹렬한 사랑으로 우리 영계의 성도들 하나님의 맹렬한 사랑에 붙잡힌 삶을 살면서 더 이상 여러분 이제는 정제의식 비교의식 사로잡히지 말고 어둠에 잡히지 말고 완전 해방된 인생 그래서 절대 제자들 다 되시기를 제문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예원계의 성도들 정말 주신 말씀 부탁하고 이제는 어떤 정제의식에 어떤 비교의식으로 빠지지 말고 완전 해방된 인생 완전 법적 자유인인 줄 알고 이제부터 정말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저의 향기를 바라는 그저의 빛을 바라는 성인들이 되기도 와 주옵사사 예수의 손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